자 우선 저는 음 언더스코어 점 이 파일을 해서 언더스코어 점 json 아니 json이래요 javascript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프로젝트에는 언더스코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은 require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의 매뉴얼을 보니까 자 어떻게 요거를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지가 아이고 안나와있네요 그럼 뭐 우리는 어... 언더스코어 라고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 모듈 디렉토리에 가서 이렇게 모듈 디렉토리를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명령을 실행하면 require라는 함수는 언더스코어 모듈 여기 있는 이 모듈이죠 그 모듈을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객체를 리턴합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리턴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 받는 거죠 이렇게 언더스코어 이렇게 equal 이렇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더스코어는 이렇게 언더바라는 이름의 변수를 쓰는 그러한 그런 규칙 이랄까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스코어인 거야 이름이 되게 재밌죠 요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언더스코어 변수를 이용해서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거는 여러분 const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const로 하면 상수가 되죠 자 바 그 다음에 일단은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arr 그리고 이 배열의 값은 어... 6 9 1 12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서 쭉 내려가 보면 이 언더스코어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기능이 조금 빈약하거든요 그 빈약한 것을 언더스코어가 채워주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first라고 되어 있는 first 요거를 보면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있거든요 언더스코어 점 first에다가 여러분이 처리하고 싶은 배열을 첫 번째 입력 값으로 주고 인자로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런 뜻인데 뭐 주지 맙시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arr console log arr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값을 가져오려면 요렇게 하면 사실 돼요 0이라고 쓰면 그리고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보죠 자 node 그리고 언더스코어 js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3이 출력됩니다 3은 요 배열의 첫 번째 원소죠 자 요거를 출력하는 언더스코어를 이용해서 출력할 때는 일단 언더스코어 그리고 이 언더스코어 모듈이 갖고 있는 이 메소드 중에서 firs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first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입력 값으로 첫 번째 인자로 저 배열을 주게 되면 얘가 실행되면 보시는 것처럼 3이 두 번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는 바로 얘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즉 이 first라고 하는 저 함수에 입력 값으로 들어온 이 배열에 첫 번째 원소를 리턴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원소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어레이에다가 length를 주면 저 배열에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는데 인덱스는 0부터 카운팅하고 개수는 1부터 카운팅하기 때문에 이게 bridge가 있습니다 그래서 minus 1을 붙여주면 얘가 이제 결과가 마지막 원소인 1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12가 잘 나왔죠? 근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보기도 좋지 않아요 자 근데 underscore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underscore last 그리고 arr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가독성도 높고 여러 가지 처리할 것도 훨씬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underscore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에요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npm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모듈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명령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스탠드 얼론 즉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npm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다면 npm install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이름 블라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아 저는 테스트라는 거 싫어요 샘플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g를 붙이면 요거는 뭐예요? 샘플이라고 하는 npm의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g를 없앤다면 요것은 현재 npm이 실행되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또 이 프로젝트에 어 부품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하기 뒤에다가 save를 붙이면 샘플이라고 하는 이 모듈이 패키지.json 안에 디펜던시 항목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어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른 디렉토리에서 사용할 때도 그 의존성을 갖고 있는 패키지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 샘플을 실행하건 아니면 뒤에 요렇게 save를 하건 간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폴더를 npm의 패키지로 초기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npm init 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npm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산업이 이렇게 고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바로 그러한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npm이기 때문에 이 노드.js 생태계의 중심에는 바로 이 npm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npm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결합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npm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둬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고생하셨고 이 모듈 또 npm 요런 얘기들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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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